조금 멈출 수 있는 마음대로 막고싱 꽃이랑 슈아가 같이 왔는데 저희랑 얘기하는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소래끼리 뭉쳐서 얘기하면 크게 느껴지는데 형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들이잖아요 형들이랑 얘기하면 좀 많이 풀려요 강내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기훈이 지금 잘 부탁 드립니다 진짜 그거... 야! 연 strikes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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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에 지원형이랑 다 있어 아 진짜? 아니 이제 신서유기 찍고 바로 또 군대 가야되니까 야 아주 칭찬해요 야 이 세상에 진정한 위너 우리 너무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해요 간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응원 좀 들어가도 될까요? 자 우리 규현씨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자 5,6,7,8 웅 링워 아